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이제 곧 내신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안한지 좀 Q&A에 질문이 가끔 올라와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질문을 올린 친구들 말고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캐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 보통 영어는 다 외웠죠. 본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면 잘 봤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이 없었어. 이게 과연 좋은 공부인가? 잘못된 공부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어. 고1이건 고2이건 상관없이 우리 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법 바꾸지 않고 또 외워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외울까요? 라고 우리 주영이가 선생님의 게시판에 질문을 해줬는데 주영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거 똑같이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그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유를 설명해줄게. 우리 중학교 때는 범위가 그래봤자 교과서였어. 그치? 거기에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은 프린트 정도.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 딱 와보니까 교과서는 기본이고 거기에 부교제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치? 부교제 말고도 모의고사도 포함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고2 학생들은 알 거야. 고1 학생들은 아직 안 겪어봐서 이걸 그냥 외울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 외울 수가 없는 양이에요. 외울 수가 없는 양이고 옆에서 막 나 이제 그냥 외울 거야. 하는 친구들 보면 왠지 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안 외우는 애가 좀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 들지. 2학년이 되면 범위가 더 많아지고 3학년이 되면 범위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 더 많아지는 범위에 맞춰서 우리의 암기력이 상승할까? 그건 아니야. 우리 암기력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 선생님이 해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가 1학년 동안 내신 준비를 쭉 했더니 영어 실력이 좀 늘었어. 그래서 2학년 때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처리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실력이 상승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가이드를 줄게요. 가장 먼저 책을 받았잖아 다들. 단어를 외우세요. 모르는 단어 표시하시고 혹은 선생님들 교안에 단어 정리 다들 되어 있을 거야. 그 단어 정리되어 있는 걸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단어를 외운 다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생겨 그 문장을 형광펜 치세요. 이게 3번까지야.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에서 수업을 들으세요. 학교 수업도 괜찮고요. 우리 인터넷 강의 수업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5번에서 흐름을 요약하라고 하냐면 우리 글의 전체 흐름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요약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요약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풀 수가 있어요. 순서문제라던가 삽입문제라던가 혹은 연결사 문제 같은 것도 다 이걸 하면서 커버가 돼요. 그래서 5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을 푸는 거야. 변형 문제 풀기.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아 4번이랑 6번만 하지. 수업만 듣고 갑자기 문제를 풀면 풀려? 자기 게 아니잖아.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 그냥 바로 이걸 풀면요. 이게 곧 사라질 기억이 돼요. 이때 그냥 잠깐 기억나는 걸로 요렇게 풀어버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는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조금 가진 뒤에 그리고 나서 변형 문제를 풀어도 늦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암기가 아니라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니네 얼마나 잘 암기했니? 를 확인하려고 내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출제자의 그 마음을 잘 읽어서 우리도 그것에 맞게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문법이 중요할까요? 라고 이 친구는 이름을 안 남겨줬어. 비공개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땡땡이라고 했는데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고3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궁금할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에서는 딱 한 문제가 나와요. 어법이. 근데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는 경우 선생님이 막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나오는 경우 한 30점 이상이 다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학교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많은 범위를 차지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킬러 문항에 속해요. 문법이. 왜냐하면 우리 서술령에서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에는 우리 학종 혹은 우리 내신을 버리지 않을 생각이라면 고3 학년한테 말하는 거야. 문법 공부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고2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고1, 고2들은 당연히 지금 우리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공부에 올인해서 해야 돼. 아시겠죠? 내신 할 때만큼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거는 질문이 올라온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이에요. 엄지쌤이라고 해놨지? 기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기출 문제를 꼭 보거든. 언니, 오빠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게 될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대부분 자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 이제 곧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거예요. 그치? 학교마다. 그걸 치고 들어가 보면 기출 문제가 있어.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동안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장 크게 나누면 학교가 어법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어휘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건 아니야. 둘 다 나오는데 어법을 좋아하는 학교는 어법에서 막 몰빵으로 내고 어휘를 좋아하는 학교는 어휘에서 막 20점 이상의 어휘에서 나와.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년치 문제를 다 봐야 돼. 1학기 중간고사만 볼 게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2학기 중간 기말 때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쭉 보면 아 내가 1학년 때 만날 수 있는 문제는 다 아는 거야. 그거를 다 알아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면 선생님이 장담하건데 수업 잘 듣고 수업 잘 듣고 이것까지 스스로 잘했다. 이러면 여러분 등급은 문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이 처음 보는 우리 고1 학생들은 되게 두려울 거 알아. 특히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아 그 많은 내신 공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할 거야. 선생님도 그랬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중학교랑은 다를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딱 정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너희들도 조금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할 텐데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 조금 착실하게 따라오면서 힘들더라도 힘들면 선생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하세요. Q&A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다음 퀘스트 잠깐 예고를 할게요. 우리 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게? 선생님 교안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게? 바로 와시냐 대시냐야. 와시냐 대시냐를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아직도 이거 제대로 모르지? 아직도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아 오늘은 와시답이다. 오늘은 대시답이다. 그냥 고르잖아. 그치? 운에 맡기잖아. 우리 성적을. 우리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다음 퀘스트에서 짧게 왓과 뎃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퀘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